이 젠버리 논란이 부산 엑스포로 불똥이 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정부 책임입니다.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죠. 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금 사우디아하고 우리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그랬더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는 것이 좋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냐 들통난 거다. 그러면서 김한규 대변인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지역주의를 부활시킨다. 부산과 전북을 나눠서 이러면서 해임 대상은 오히려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이걸 보면서 대변인의 설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젠버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세만금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전라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타전을 하면서 밑에 댓글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이 제 기억에 내리에 남냐면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물에 건너간다고 하면 전북이 책임져야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번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내용을 대놓고 방송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매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결국 평가에 문제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죠. 무슨 말이냐.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는 감사원이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꼭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이 오늘 보니까 조국 흑서를 쓴 김경률 세무사가 무슨 글을 올렸느냐. 지금 메인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한 300억이 넘는 공사를 결정이 언제되느냐. 2022년 5월 9일 퇴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결정되고 그로부터 건물이 완공되는 게 660일이라고 해서 결국 내년이나 돼야 본관이 건설된다는 그런 일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직무감찰과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전북 나아가 젠벌이의 어떤 전체된 평가를 한 어떤 법적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스퍼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치를 해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또 국내의 정쟁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